카세미루의 맥류 이적이 근접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노 기자가 카세미루의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949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나오고 있는 소식들은 카세미루의 연봉이 약 두 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로마노 기자는 보너스를 모두 포함했을 때 두 배가량의 연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보너스를 모두 포함했을 때 두 배가량의 연봉이 되면 18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284억 정도의 금액이고 이 연봉은 맥류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5년 계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카세미루의 계약이 사실 불가능해 보였던 계약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카세미루가 맥류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맥류가 카세미루를 영입하는 것은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영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이 맥류의 수비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맥류가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세미루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맥류에게는 수비적인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입이다 라고 일단은 할 수가 있겠고요. 1라운드에서 맥류는 맥토미니와 프레드, 그 앞에 브로우팬데스를 세웠었고 2라운드에서는 브로우팬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그 뒤에 프레드와 에릭센이 위치하는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1라운드에서는 맥토미니가 올라가면서 프레드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4-3-3 전형, 2라운드에서는 프레드가 높게 올라가면서 에릭센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는 전형이었거든요. 당연하게도 에릭센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1라운드에서 프레드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때도 수비적으로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게 되면 최후방의 프레드, 그리고 앞선의 맥토미니와 브로우팬데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 공간에서는 공격 상황에서 패스가 끊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프레드가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프레드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잘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1라운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프레드와 브랜트포드의 선수가 볼 경합을 시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프레드가 볼 경합 상황에서 패배를 하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 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프레드가 볼 경합 상황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볼을 편안하게 잡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레드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비우고 나오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때 맨유가 브라이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도 맨유의 수비가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수비 라인 앞에서 프레드와 브라이튼의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렇게 수비 라인 앞으로 떨어지는 볼들을 상대 미드필더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가져와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떨어지는 볼을 브라이튼이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너무나 큰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는 공격수가 내려와주면서 브라이튼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게 되고 이때 맨유는 수비수가 공격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브라이튼이 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프레드가 수비 라인 앞에 나왔을 때 굉장히 수비적으로 부족한 모습, 특히나 떨어지는 세컨볼을 확실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맨유가 수비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릭센은 당연하게도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에릭센이 수비 라인 앞에 위치했던 브랜트 포드전은 4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브랜트 포드전을 보면요. 에릭센이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단 두 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트 포드전에서 맨유가 에릭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던 건 정말 그야말로 이 수비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미드필더 배치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전력 보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세미루가 후방에 배치되면서 좋은 점은 에릭센이나 프레드를 조금 더 앞선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선수들은 좀 더 앞선에서 플레이할 때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뭐 에릭센이야 말할 것도 없고 프레드가 브라질 국가대표팀만 가면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맨유팬들이 아쉬워했던 것이 프레드를 조금 더 앞선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프레드가 앞선에서 뛰는 이유가 카세미루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그 앞선에 이제 프레드가 뛸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가 되면 프레드도 기본적으로는 카세미루의 옆자리에 배치되겠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과감하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나우 감독의 전술과 카세미루의 플레이가 좀 맞을 것이냐 이런 사실은 좀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크카모 라인에서 엄청난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을 하긴 했지만 카세미루의 역할은 사실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모드리츠와 크로스가 빌드업 과정에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수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카세미루였어요. 물론 카세미루가 과거의 비판을 받았던 때보다는 빌드업 상황에서도 훨씬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탈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높은 수준의 탈압박과 빌드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맨유는 전술적으로 후방 빌드업에 관한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1라운드의 프레드 2라운드에서 에릭센이 볼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던 것은 데에아나 맥와이어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프레드나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니까 프레드나 에릭센도 볼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기본적인 빌드업, 탈압박 이런 것이 가능한 선수이긴 하지만 1라운드나 2라운드처럼 맨유가 후방 빌드업에 대한 확실한 조직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카세미루에게 무리하게 패스를 보내주다 보면 카세미루 또한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레알마드리드 팬분들이 처음에는 카세미루가 이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카세미루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3년이나 남은 상태고 카세미루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가 했을 때는 카세미루가 92년생으로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적료 또한 물론 이제 뭐 6천만 파운드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카세미루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맨유가 거의 패닉바위 상태가 왔기 때문에 돈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알마드리드가 카세미루를 판매하는데 949억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레알마드리드는 선례가 있죠. 알론소가 나갔을 때 알론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거든요. 그때 백업 자원으로 이아라 밴디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크로스가 바이르미넨에서 넘어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알론소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는 없어서 알론소를 떠나보낸 이후에 레알마드리드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전해를 생각해보면 마케렐레가 있겠죠. 물론 마케렐레 때는 마케렐레 뿐만 아니라 백업으로 뛸 수 있는 콘세이상이라는 선수라던가 아니면 이예로라는 이 수비에서의 핵심 자원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같이 떠나면서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던 시즌이거든요. 그때 캄비아소도 있었고 보르야페라는 데스도 있었고 했지만 완벽하게 마케렐레의 공백을 메워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수비수인 엘게라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마케렐레를 판매했을 때 그리고 알론소를 판매했을 때 그때 대체자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그 다음 시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레알마드리드 내에서 카세미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물론 추하메니가 영입되긴 했지만 추하메니의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 카세미루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하메니가 없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 뛸 선수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세미루가 떠난다면 일단은 크카모 라인이 해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아마 카세미루가 나가면서 추하메니 그리고 그 앞에 발베르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카마빈가까지 젊은 미드필더 라인으로 이번 시즌을 완전히 세대교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크카모 조합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시켰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없어졌을 때 레알마드리드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이것이 레알마드리드가 카세미루를 판매했을 때 아주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카세미루의 정말 충격적인 이적 소식이 이적 시장을 한 10일가량 남겨두고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